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배운 영어를 실제 쓰는 영어로 바꿔드리는 셀리입니다. 영어를 하다 보면 굉장히 헷갈리는 개념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배울 이 개념 헤브와 피피의 조합 이 녀석이에요. 네, 학창시절 영문법 시간에 무진장 배워왔던 개념이고 또 엄청 많이 들어본 개념이지만 막상 써먹으려 하면 입에 쥐가 난 듯하고 머리에 버퍼링이 걸려오는 거죠. 왜냐? 우리는 영어를 할 때 동사 하나 쓰는 것도 버겁게 느껴지는데 동사의 모양을 변형시키는 공식까지 적용시키기가 너무 힘들거든요. 그렇다고 헤브, 피피 라는 녀석을 무시하기에는 정말 정말 영어에서 빼놓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쓰이는 표현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배워둬야 하죠. 하지만 걱정 마세요. 제가 오늘 헤브와 피피의 조합 형태를 공식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그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서 무려 세 가지의 문장 구조를 활용하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. 특히 마지막에 나오는 이 세 번째 개념은요. 한국인이라면 무조건 틀리게 되어 있는 거라 또 중요하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. 일단 헤브와 피피의 조합은 왜 쓰이는 걸까요? 이것부터 짚고 넘어가야 우리가 헤브, 피피가 들어간 문장 구조를 제대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. 헤브는 가지다, 소유하다 라는 의미의 동사고 과거 분사 피피는 완료가 된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죠. 즉 이 둘을 같이 쓰게 되면 완료가 된 상태를 갖는다 라는 의미를 넣어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뭐라고요? 완료가 된 상태를 가지고 있다. 우선 첫 번째, 헤브와 피피의 조합 가장 유명한 현재 완료입니다. 일단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오고 쓰는 개념이죠. 한국말에는 없는 개념으로써 영어에서는 과거에 완료가 된 상태를 현재에도 가지고 있다 라는 의미 즉 과거에 끝난 일이 현재의 의미를 지니고 영향을 끼칠 때 사용을 하죠. 나 그 영화 봤어? I saw the movie 라고 하면 과거의 사실만 언급을 하는 거지만 I've seen the movie 라고 하시면 그 영화를 이미 봐서 그 내용 이미 알아 그래서 나 또 보기 싫어 아니면 반대로 재밌어서 나 또 보고 싶어 등등 그 영화를 본 상태가 현재의 어떤 의미를 가질 때 사용이 되는 거죠. 따라서 현재 완료형은 현재와의 끈을 확 끊어버리는 명확한 과거 시간이랑은 사용하지 않습니다. 나 두 달 전에 그 영화 본 적 있어 뭐뭐 한 적이 있다 라는 한국말에 현역되시면 안 되고요. 과거 시간이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I saw the movie two months ago 라고 하셔야 되는 거죠. 완료된 일에 그 영향과 의미가 현재에도 이어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현재 완료는 이 영상에서 그 정확한 개념과 또 한국인이 많이 틀릴 수밖에 없는 포인트를 상세하게 다루고 있거든요. 안 보신 분들은 꼭 참고를 해주세요. 두 번째, 해부와 피피의 조합이 조동사 뒤에 쓰이는 형태가 있습니다. 조동사라는 거는 추측을 하거나 심리 상태를 표현할 때 쓰죠. 걔 바쁜가 봐. 현재 말하는 내가 지금 현재의 상황과 사실들을 보고 조합해서 추측을 하는 거예요. He must be busy. He must be busy. 하지만 인간은 늘 과거를 돌아보는 존재죠. 현재 말하지만 이미 다 끝난 완료가 된 사실들을 가지고 추측하기도 해요. 걔가 바빴겠지. He must have been busy. He must have been busy. 이미 완료가 된 사실을 가지고 지금 추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동사 뒤에 해부 피피를 사용하는 거죠. 하나 더 해볼게요. 나 돈 더 모아야 돼. 현재 내가 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의무를 표현하는 거죠. I should save more money. I should save more money. 시간이 지나 내가 진짜로 그 마음 먹은 대로 돈을 모았다면 단순 과거의 사실이 되죠. 따라서 I saved more money. 나 돈 더 모았어. 라고 하면 되지만 뒤끝은 늘 해야 하는데 안 했을 때 생기는 거잖아요. 이미 다 완료되고 끝난 일을 가지고 지금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의 마음 심리 상태를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. 현재 말하는 지금의 내가 느낍니다. 이미 끝난 과거를 가지고서요. I should have saved more money. I should have saved more money. 나 돈 더 모았어야 됐는데 과거의 사실을 떠오르며 지금 느끼는 심리 상태 즉 후회라는 감정이 표현되는 거죠. 뜬금없는 공식이 아니라 다 이렇게 합당한 이유가 들어간 형태라는 게 보이시나요? 자 그럼 세 번째 have 목적어 pp의 조합입니다. 한국말에는 아예 없는 개념이라 엄청 많이들 틀리시니까 귀 쫌긋 세워주세요. 목적어가 완료된 상태를 가지다 라는 거예요. I had my car washed. 내가 세차가 된 상황을 가졌다 라고 해서 한국말로 이역하면 나 세차했어 가 되죠. 한국말 해석 때문에 I washed my car 가 생각이 나시겠지만 그렇게 쓰게 되면 동작을 행하는 주체는 주어인 내가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직접 세차를 하는 게 되는 거죠. 하지만 I had my car washed 라고 하면 세차가 된 상태를 제가 그냥 가진 게 되기 때문에 직접 하지 않고 맡겨서 세차 했다라는 의미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. 제가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눈 다래 끼가 났거든요. 제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죠. 아 나 눈 좀 체크해 봐야겠어. I need to check my eye. 하면 제가 직접 검사하는 거잖아요. 제가 의상 가요. 제가 이거 직접 하는 거 아니잖아요. 뭐라고 해야 돼요? I need to have my eye checked. I need to have my eye checked. 눈 검사가 되는 상태를 가지는 거니까 전문가한테 검사를 받겠죠. 동생한테, 친구한테 가서 검사 받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. 이런 문장 구조를 가진 거는 갯과 또 비교를 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린 또 이 영상이 있거든요. 얘도 좀 참고를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. 그동안 수리에서 수술까지 내가 다 한 것처럼 이렇게 말하셨다면 어서 어서 제대로 된 영어 표현으로 진실을 말해주세요. 오늘은 이렇게 해봐 과거 문사의 조합이 영어 문장 구조에서 어떻게 의미적으로 활용이 되고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보여드렸어요. 좀 까다로울 수 있는 내용이니까 반복해서 시청해 주시는 거 부탁드릴게요. 자 그럼 오늘도 자가 체크 연습으로 제대로 알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. 첫 번째, 나 3년 전에 캐나다 가본 적 있어. I went to Canada 3 years ago. I visited Canada 3 years ago. 3년 전이라는 명확한 시간이 나와 있기 때문에 현재 완료를 쓰실 수가 없어요. 현재와의 끈을 잘라버리는 과거 시간이 나왔죠. I went to 하셔도 되고 I visited Canada 하셔도 의미는 같습니다. 두 번째, 나 타코 먹어본 적 있어? 해보실게요. 먹어봐서 맛있더라. 그래서나 어떤 맛인지 알아나 좋아해나 싫어해 현재의 의미가 있는 거고요. had 쓰셔도 되고 eaten 쓰셔도 의미는 비슷합니다. 세 번째, 피터가 피곤해 보였다고? 개 아팠을 거야 추측을 할 수 있겠죠? 해보실게요. 과거의 사실을 제가 보면서 현재 추측할 수 있겠죠? 완료된 사실을 가지고 추측하는 거니까 must have pp 쓰시면 돼요. 네 번째, 나 코 했어. 뭐라고 하시면 될까요? I had my nose done I had my nose done I did my nose 하면 내가 직접 수술하는 거잖아요? 코가 된 상태를 가진 거죠?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. 훌륭해요. 쓰는 영어와 함께라면 영어가 더욱 명확해지고 영어 공부가 더 재밌어집니다. 구독과 알람 설정 아직 안 하셨어요? 빨리 해주세요. 저와 그 어디에도 없는 수영만의 컨텐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이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힘이 되는 댓글 부탁드려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뵐게요. 수고하셨습니다. Bye By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